안녕하세요 코하 투 더 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시장은 비트코인이 2만4천 달러 또 이더리움이 1,900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전반적인 하락세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 일부 트레이더들은 1만8천 달러까지 연중 최저치까지 후퇴할 수 있다고도 봤는데 하지만 우리가 아직 지금 하방이다 아니면 하락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한스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계속 재미없는 시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약간씩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망설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망설임을 결정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 당장 오전 3시에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죠 이 회의록 발표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사람들이 FOMC 내용에서 위원들이 어떤 허신탄회한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 시기라고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FOMC를 그 전에 내용에서부터 여러 차례 4차례나 FOMC의 회의록 발표가 있었죠 그때마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어요 자 4차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두 차례는 장대 양봉도 보여주고 장대 은봉도 보여주고 혹은 도지형 캔들 위꼬리 아래꼬리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새벽 3시면 자고 있을 시간이지만 일어나셔서 대비를 하셔도 늦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맞춰서 또 우리가 FOMC 회의록 내용이 어떻게 나왔다 이런 거 좀 꼭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또 수익 보는데 꼭 도움이 되리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새벽 3시에 또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투자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코인을 지켜주시는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코인 보디가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FOMC 회의가 이제 뭐 회의록 발표죠 오늘 새벽 3시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이런 큰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뭐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이 좀 출렁이어도 우리들은 딥슬립을 하고 있을 거라 크게 걱정이 안 되고 자 지금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움직임이 좀 대동소위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비슷한 부분으로 가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경계를 하셔야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그에 비해 비트코인은 많이 올라오지 못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머지 업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지만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도 좀 많지 않고요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는 만큼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조금씩 주의하시면서 좀 적은 비중으로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또 움직임이 다르게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좀 더 주의해서 매매하시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코인 소식 같이 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크립토닷컴이 캐나다 첫 전국 서비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테라 사태 여파 맞은 호들넛이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다음으로 암호화폐 기업이 마스터 계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금융기관의 기준을 발표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공급량이 10분의 1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머지 이후에 공급량이 감소를 했다는 것은 가격이 좀 추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부분 코인 한순이 어떻게 보시나요? 맞죠 네 아주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관련해서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POS, POS로 전환이 되는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코인들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 코인들이 많이 올라온 것은 이더리움 때문이다 이더리움 빨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더리움 방금 말씀해주신 90%가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이제 POS, POS, POS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는 채굴에 의해서 의존도가 높았다라면 POS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굴량이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개수 자체도 많이 줄 것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디플레이션이죠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더리움을 갈망하고 이더리움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제 9월달 9월 중순 혹은 말에 좀 예정되어 있는 이 머지 업데이트 앞으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어떤 방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꼭 저희 투더골드문과 같이 살펴 가시면서 투자하시면은 꼭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에 맞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코인 한수님과 또 코인 소식 알아봤습니다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설정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 단기 조정장 체크해야 할 중요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슈 네 이슈는 사실 뭐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와닿는 이슈는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했던 거는 뭐 차트의 흐름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시간이 지나봐야 또 흘러봐야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방향성이 완벽하게 정해진 것들은 없었어요 제가 최근에 뭐 차트 분석을 했었는데 뭐 비트코인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라이징 외치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 상방 이탈을 할 수도 있고 뭐 하방 이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라이징 외치 패턴이 뭐 갑자기 깨질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더 나와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 외적으로 오늘은 좀 시장이 어 외적으로 아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 가상화폐 시장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첫 번째로 일단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제 새 지갑을 개발하는데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안전과 편의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좀 개발하고 있다라고 해요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뭐 메타마스크 같은 것도 어 뭐 지금 당장 지갑이 안전한 거 우리가 흔히 뭐 저게 좋다라고 하니까 없지 않아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타마스크 말고 우리 국내 여러 업계에서도 이 메타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뭐 nft 영역 뭐 디파이 영역 이 영역에 맞게 또 새로운 지갑을 출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카카오 그 다음에 뭐 알랩 뭐 이런 곳에서도 각자 자기들이 특색을 맞춘 지갑들을 조금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쉬운 예로 카카오의 이제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 엑스에서는 카카오톡 앱에 연결해 접속해 가지고 뭐 연결을 연결을 해서 이어져서 이어져서 나오는 지갑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뭐 플레이스토어나 액스토어에서 지갑을 따로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왔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뭐 메타마스크도 결국에는 어 핫 어 그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해킹이 가능한 부분이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타마스크도 뭐 해킹이 되는 사례가 나왔었고 그럼 그런 부분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시고 불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2개의 키가 있죠 이 키들도 분실이 되면 사람들이 못 찾는 경우가 나왔었는데 알랩에서는 이 키 없더라도 만약에 해킹이 되면은 뭐 어디 데이터 서버에 이 키를 연결을 해놨다가 이 키가 자동으로 바뀔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동 바뀐 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업데이트 내용들 기술 발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가상자산 업계는 어 뭐 nft 뭐 메타버스 뭐 디파이 이 영역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영역까지 점차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쉬운 예로 새 지갑 여러가지 지갑 그 다음에 우리 안정성을 높인 지갑을 개발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메타마스크 사용하는데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혹은 업데이트 되고 있는 이런 다른 지갑들도 조금씩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상자산의 새로운 지갑을 만드는 것이 지금 조금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더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뭐 제가 앞에 코인 소식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호재들이 좀 많은 시장이지만 하지만 악재도 계속 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좀 비트코인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코인가드님 요새 좀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자산운용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산운용사로 불리는 블랙록에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파트너십 이런 좀 체결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30만 달러를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분석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자 이런 뉴스가 나온 지 이미 오래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막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이더리움 머지로 인해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에 앞두고 있는 큰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도 아직 지금 상승이 이제 좀 저하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시장에서 우리 세력들이나 이제 이런 큰 손들이 우리 개미들아 너희들 쉽게 돈 벌 수 있게 해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뭐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 와중 과중에서는 이제 기업이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 좀 많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서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제 올라감과 득실 이제 차익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탈출하려는 세력들이 많아진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남들이 이제 알아차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물량을 털어내야지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코인시장이 조금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비트코인 이제 가격 예측 이제 특이한 이제 비관론자의 좀 말을 들어보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천만원까지 내려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만원까지 내려가고 우리가 또 긍정론자들을 많이 들어보면 그러니까 최저와 최고를 잡아봤을 때 1억 3천과 천만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 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 보면은 3200만원 선에 위치해 있는 만큼 우리가 이제 천만원을 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많이 내려가서 트레이더 쪽 관점으로 봤을 때 아 내가 이제 천만원까지 내려가면 이제 주워야겠다 많이 이제 매집을 하겠다라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억 3천이라는 뷰를 보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우리 1억 3천이라는 뷰에 투표를 한 장 보내도록 하고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차트에 여러분들 1회 1비할 필요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려요 긴 호흡의 시간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저번주 광복절부터 해서 계속 3일간 흘러내렸죠 흘러내리는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내려가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들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정리하실 때가 아닙니다 단기적 조정이고 올라올 단계인데 왜 그렇게 쉽게 쉽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뭐 손절을 하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화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여러 기관들도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이따가 두 번째 좀 말씀드릴 건데 또 우리 몇 년 뒤에 있을 반감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쉽게 여러분들 손절하는 습관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지금 거시적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자체가 이제 겨울에 천연가스를 무기화해서 뭐 이제 서방이나 이런 좀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금 자체를 보면은 이제 원유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좀 대책 안으로 좀 내고 있는 만큼 지금 원유 가격마저 여러분들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워서 밖에 나가서 땀 뻘뻘 흘리고 그러지만 몇 개월 뒤면 또 겨울이에요 겨울이기 때문에 이런 천연가스 지금 뭐 러시아 경제 말도 못하죠 뭐 천연가스를 많이 팔아서 뭐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하지만 그 미시적 관점으로 그 러시아 자체를 좀 바라본다면 많이 지금 경제가 후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2분기 주식들 이제 코인과 이제 저점 매수들이 가능했던 이유들을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폭망을 예상했던 실적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온 부분 또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에서 이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미국의 이 과정을 보면서 자 우리가 이제 9월에 이제 남은 f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겠지만 다 예측하는 게 우리가 3분기 4분기는 우리가 이제 진행해 왔던 이 1분기 2분기보다는 금리를 조금은 좀 좋게 어떻게 보면 우호적으로 좀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지금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시장 전반을 거쳐서 조정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금리 인상이 우호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를 예측해 두고 있지만 여기다가 대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해서 또 금리를 높게 올릴 거다라고 우리들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공격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지금 숨어서 우리들을 이제 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악재들을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잠깐 비트코인 잠깐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비트코인 이제 1봉을 보시면 1봉입니다 1봉인데 자 1봉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승제로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는 너무나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감을 좀 해소를 할 단계라고 좀 보여지고 우리가 코인이 영원히 상승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상승할 수가 없고 올라가는 파동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살짝 소강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주봉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검정색 선을 검정색 선 보이시죠 이게 오일선입니다 오일선 네 오일선인데 이 위에서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 자 이 선을 깨지 않는 이상 상승세는 단기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잘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깰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시건 알트코인을 매질 하시건 비트코인의 움직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상승하지 못한 알트가 여기 있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발굴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최고의 매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호재와 악재가 많이 겹친 상황에서 또 1위 1위 하지 마시고 또 차트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단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또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또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싸움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정치적 싸움이 또 디지털까지로 좀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대만이 그럼 중국한테 어떻게 맞서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대만이랑 중국,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을 좀 자기 땅으로 다시 복속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완전 티를 내고 있죠 그냥 완전 옛날부터 대만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제사회에다가 똥똥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을 함으로써 이게 또 불씨가 더 커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점이 뭐냐면은 대만과 중국 싸우는 거 알겠어 그다음에 미국과 미국이 대만에 간 거 알겠어 근데 이게 뭐 암호화폐랑 뭔 상관이야 라고 일단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그냥 정치적인 이슈니까 시장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데 이걸 가져왔어 라고 하면은 일단은 대만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많은 디지털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중화화 이 말이죠 중화화가 돼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공격이 먹히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암호화폐 시스템 자체는 탈중화화잖아요 어느 하나의 국가에 뭐 귀속되지도 않고 어느 하나의 기업에 귀속되지도 않는 그만큼 이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인 이 커뮤니티에 의해서만 유지가 되는 이 탈중화화가 아무래도 이번에 이 디도스 공격이나 디지털 공격에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대치 수단으로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있을 뭐 쉬운 말로 우리가 뭐 일본이랑 뭐 미국 혹은 북한 이렇게도 뭐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뭐 북한이 저희 뭐 디도스 공격을 할 때도 있고 뭐 다른 외국에서 저희 디도스 공격을 할 때도 있는데 그때 이제 탈중화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취약하다 그 중앙만 무너뜨리면 다른 사람 다른 것들도 다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적인 부분에서도 보안적인 부분에서도 탈중화화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은 아 오 이렇게 디도스 공격 받을 가능성도 적어지고 방어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만도 지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펠러시 하원의 의장이 방문한 그때도 중국에서는 계속 대만을 디도스 공격을 하고 뭐 사이버 테러까지 이어지면서 트래픽량이 뭐 23배나 늘어나면서 과부하를 일으키는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대만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이게 취약하고 힘드니까 그 다음에 지금 시대가 정보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아는 만큼 더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정보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대만이 아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웹사이트가 너무 공격으로부터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웹3 구조로 이어지는 탈중화화로 이어지는 웹사이트를 만들어보자 해서 그걸 시범 운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웹사이트는 공격을 받더라도 차단당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아 대만이 아 이 웹3로 하면은 뭐 중국이 아무리 이렇게 공격하고 뭐 우리를 못살게 굴어도 괜찮구나 라는 걸 좀 인지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웹3 사이트 웹사이트의 내용이 지금 대만과 중국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조금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이 웹3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를 통해 뭐 기부를 받든 정보를 받든 이런 흐름들이 거기서부터 이어졌던 것들이 이제 대만에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암호화폐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은 정말 이 보완성이 뛰어나다 안정성이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부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못 믿고 뭐 탈중화화가 아니다 뭐 탈중화화다 뭐 이렇게 뭐 서로 어 치고 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한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은 미래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 없는 부분들이 꼭 나올 것이다 아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가 꼭 쓰여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금융과 이 가상화폐의 금융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는 그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 가상화폐를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버릴 수가 없겠구나 놓칠 수 없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꼭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어 가상화폐가 앞으로의 미래다 암호화폐는 미래에 갈수록 뗄래야 뗄 수 없는 꼭 필요한 존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그 시장에 들어와 있고 많은 내용들을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선점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저희 투도 골드문과 또 많이 이어져 가신다라면은 그 선점하는 내용이 많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지식 또한 늘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꼭 볼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디지털 전쟁 상황에서도 우리 암호화폐를 좀 돌파구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또 초화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기관이 좀 들어와야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 기관의 진입 경로가 조금 궁금한데 코인가드님 좀 알려주시죠 어제 잘 보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주식을 사든 뭘 하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의 힘으로는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결과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코스피나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끌어올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동학개미운동이라 해서 개미들이 딱 끌어올렸던 시기가 있는데 그럼 얼마나 오래 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큰 손과 이런 힘이 있는 큰 자금이 들어와야지 코인 시장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하면 누굴까요? 우리 마이크리 세일러라고 다 아실 텐데 이 마이크리 세일러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기준에 애널리스트들 이런 것들을 보면 크리프트 경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트코인 자체 시스템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변동성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 번 사면 끝까지 끌고 올라가는 좀 그런 뚝심 있는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자 이렇게 지금 보면 뭐 CEO직에서 물러났다 회장직으로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포기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죠 지금 본인은 이제 점점 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좀 그런 신뢰도를 더 늘려갈 생각이다 이렇게 회장직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계속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바닥을 쳤다입니다 마이크리 세일러 하는 게 뭐냐면 바닥을 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 말을 그대로 믿고 여기서 그냥 풀 시드를 다 때려 넣어야 될까요? 라고 말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말하는 바닥과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개인의 투자금을 갖고 투자하는 그 바닥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지 누가 알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이메일만 주고 받고 이런 시기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은행 걸을 하고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고 핸드폰으로 일을 하고 이런 시대가 여러분 지금 우리 당연한 시대가 됐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이런 기술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머릿속에 이해하고 계실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은 우리가 참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이제 기관 얘기를 다 돌아가 보면 블랙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랙록 그 엄청난 자금 규제를 갖고 있는 이 블랙록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코 뭐 현물 ETF를 상장시키려는 목적이겠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SEC와의 좀 싸움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즐겨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코인베이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액자산가나 이제 기관 투자자가 이제 일부 적격 투자자들을 대생으로 한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이제 사무 방식으로 지금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별다른 이제 계좌 개설이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이는 좀 이런 투자 방식을 열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이렇게 지금 기트코인이 이제 기관들 블랙록이 들어오면 그 제2의 제3의 기관들도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장 파이가 정말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향력이 그만큼 큽니다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얼마 어제인가요? 뭐 그저께인가요? 이제 권도영 대표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권도영의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분의 이제 인터뷰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한 시장 이제 신뢰 하락 등으로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루나의 이제 루나 테라를 인해서 여러 투자자들이 그런 신뢰를 잃었어요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왜 블랙록이나 이런 기관들이 들어올까를 여러분들 조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거품이 꺼진 이런 상황에서 들어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얘네들조차도 지금 바닥 근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큰 자금을 굴리는 회사들이 조금씩 더 많이 들어오기를 좀 바라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들 또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참 똑똑해요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해지 수단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가지고 들어오냐면 투자 적격 대상에 비트코인 선물을 또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떻게든 얘네들은 수익을 본다 양방향으로 수익을 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목표를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투자 위험을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선물 투자 자체도 여러분들 늘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시장파에는 점점점 커져 갈 거다 작아지는 시장이 아닌데 우리가 왜 지금 조금 사수 물려있다고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라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 지금 이렇게 거래 규모 부족 그에 따른 시세 조정 가능성을 우려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나오는 상황 지금 어떻게 보면 SEC가 이 상황을 계속 막고 있죠 이런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기관들의 유입으로서 바꿔나갈 수가 있다라고 좀 저는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게 되면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 계좌가 우상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코인가드님께서 기관의 유입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코인환수님 좀 간단하게 기업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우리 블록체인에 얼만큼 들어오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또 딱 때마침 말하려고 하니까 블랙락이 딱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이제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도 아까 말씀해 주신 블랙락도 하나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설문조사 혹은 데이터 통계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어느 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를 했냐 라고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들이 계속 나와요 어떤 거냐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1위를 차지를 하면서 약 15억 600만 달러 정도의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앞에 말씀해 주신 블랙락 그 다음에 3위가 뭐 다 아시겠죠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4위가 삼성 이렇게 이어지는 여러분들 뭐 들으시면 다 아는 기업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계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돈이 많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당연히 뭐 그 정도 할 수 있겠지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뭐 그 정도 금액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기업들이 뭐 우리가 모르는 기업이 아니고 다 알고 누구나 아는 기업 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뭐 미쳤다고 뭐 여기다가 자기들 돈 뭐 근거도 없이 바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뭐 이런 기업들은 미래에 블록체인 사업이 정말 유망하고 먹거리가 되고 또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의 기술들은 점차 발전을 할 것이고 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당연히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은 가격 상승으로 이끌 것이고 물론 각자 영역이 다르겠지만 그 쓰이는 영역을 또 체크를 하시면 아 이 기업이 여기에 투자하네 그럼 이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암호화폐가 뭘까 그럼 암호화폐의 가격이 또 올라가겠네 그렇게 구조를 파악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단기 조정장 속에서 체크해야 할 중요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